.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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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쓸더스 똥개는 빛 추천 엔터탑 내가 왜 첨탑에 상점 페이지에다가 따봉을 눌렀을까 근데 너같은 게임은 빛 추천을 받아야 돼 아 나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음 단검투척 전광수업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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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능숙한 지력이 실시간으로 고스트 올라간다 고통 능지 기적의 시너지 빠따르 날림 기적의 시너지 숫돌 똥 바르기 통바 나이스 아주 좋아 완벽해 곤충 박쇠까지 개스 안된 놈아 저기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 카드 채울 수 있다 아무도 박을 수 없습니다 총매요 필요없어요 독밧총매 파멸 열걸 총매 웨어하우스에 필요도 없는거 총매 널 부려 총매 널 부려 총매 널 부려 참호 같은 느낌 똥공격 마무리 고개 마무리 독박 헐 도갈 사고싶다 근데 일단 일단 고통은 지워야죠 지울건 지워야죠 버섯들을 환하게 한다 리오가 시키려나 리오 아이 뭐야 매우 빠른 사일런트 속도 포션만 나와 독바력이 있기 때문에 단부 쌀을 쓰겠습니다 뭐 딱히 강 올 것 없지 않나 빠른 열쇠나 해야겠다 똥드레날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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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 망치 집게 아 제거를 하고 싶긴한데 돈이 없죠 불이나 좀 보려고 하는데 불도 없네요 개 망했습니다 망했어 망했다고 불 꼴랑 4개 밖에 없네 에이 맵이냐 이게 불타는 엘리트 가야겠다 딴판을 짓자 블리트도 불이야 어서오세요 공포 본보 망단같은거 좀 줄만 내가 운돈 타게 망단 구르기 구르기 불타는 수 불타는 수 어차피 늦든 빠르든 우리와 함께하게 될거야 미신집 아 똥바르기 아무것도 안한다 빌어먹을 똥바르기 맹단 회편 아주 좋습니다 최대 체력 똥바르기 언제 나오냐 흡혈 달달하네요 거짓 여러분 속지마세요 이 녀석은 가짜입니다 가짜 중파로가 저를 정탑에 가두고 방송을 켰어요 속지마세요 저 녀석은 가짜에요 교본 좋다 드링캐쳐도 좋다 리오가 시키르다 리오가 시키르다 아니 다 다 됐어 퍼펙트 파멸 맹독 에어 에어 필요없어 흡혈 더 많은 피 도끝 도끝 아 벌집 찰싹 세표 들어간다 아 흡혈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 흡혈 어디갔어? 어 아 강환된거 없었으면은 아 달달하다 아 이 똥똥똥변채 왜좋아 참내 프레체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한 유무를 맥돌합니다 자리걸기 파워카드 너무 없다 다이놀림 같은거 좀 더 어 되게 넣고싶은데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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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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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드 가자 파워카드 좀 찾아봅시다 죽을 것 같아 발빌 능지처참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왜 능지처참 강화를 못해 구르기빌 대신 어떨랑가 킹셀 갓머니도 있는데 이제 발놀림 공중재비 이런거 찾아야 되는데 공중재비 진짜 수고도 안나오네 킹중 갓비 좀 줘요 이란다 두람변의 힘 공중재비를 해달라 공중재비를 해달라 쉬고 Ver 쟤 요리를 2개씩 대결 이돌림 이돌림 이돌림까지는 좋은데 왜 가학이다 가학독박 하하하 야 수비 서른아홉장 중에 다섯장 있는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가학독박 가학독박 들어갑니다 아 편안 붕대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수한 곳에 귀한 독바력이 가 아니 귀한 붕대가 아 독백 어디갔어 독백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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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쑤세요. 귀 찢어져서 데미지 들어갑니다. 텐터그랩트. 킹황저를 보더만. 킹황저를 보더만. 신난다. 킹황저를 보더만. 킹황저를 보더만. 킹황저를 보더만. 킹황저를 보더만. 킹황저를 보더만. 킹황저를 보더만. 아 없었어 에 오랜 지병이 아이고 리리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없어서요 반갑습니다 저거 안나오나요? 공중제비 안나오나요? 일부러 그러는거냐구요 이제 알았어? 아이앱 아이앱 타워가 없어 와 타워 앙봉 하야돼 피 빨고 넘어가야돼 풀튀기 편한 고개 하나 더 똥바르기 하하 똑받으세요 에 반대 으 으 으 으 와 3개월 아이 캐르베리님 3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하하 각 16댈 겁나쎄 아이고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거 제거 보는게 남겠죠 43장인데 똥바르기 퇴도 안한것만 나온다 사막 봅시다 사막상전보고 병법서 쎄 병법서 팽이는 좀 날개다 스넥호 나이스 삼고개할까 어차피 붕댄데 삼고개할까 우리 상점이 달라졌어 너무 나이스 하하하 irk isiert 저녁 하는 창 탐코 도모가 소스죠 가하 흠 이러나 봐자 좋다 표표율 높이 채우고 지금 무력파 겁나 샘 리얼룩 그리운데 개니팠어 강학독바에 스네쿠까지 있으니까 겁나 쓰라 아 진짜 정밀창 나 나 나 안 멈춤 종료 종료 신소는 쓰는 게 일이겠지 자자 빨리 총매갖고와 총매 남아있지? 넌 뒤졌다 님은 바로 총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발해버린 핑핑 아이고 팀버님 2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컷집 B 하나 더 쓰죠 갓카드라서 많이 걸린 독수력이 10원 독수력이 1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신성 강화 때려주는게 보통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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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 겁나 쇠는 병폭? 병번개 주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병폭는 뭐덧지? 발돌림? 돕건? 똥받아 발돌림 둘중에 하나 발돌림이 날것같은데 살려면 아이고오oo 아이고안이고 잔상에 항목을 넣을까 발돌림에 항목을 넣을까 행복한 고민 유독이 난가? 독가가 난가? 독바르기 악몽을 쏟아야죠 그려내십시오 아니? 독바마민? 야 이거 퍼펙트 못하나? 아 잔상이 있어서 되지 아닌가? 아 되네 심장은 곧 허접속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를 잡으십시오 겁나 세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네 아니 뭐 카드 한장 쓰면은 몇십 들씩 들어가는데 항몽 숭매됐다 유독 가스를 못썼기 때문에 끝 심장 허어 접힌 심장 허어 접힌 심장 허어 접힌 심장 허어 접힌 근데 마지막에 첫 턴 핸드 겁나 잘 잡혔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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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장 교본장 상에 악몽 뽑는 실력 이건 진짜 룬시비변체가 진짜 이건 진짜 룬시비변체가 진짜 좋았다 이건 진짜 룬시비변체가 진짜 룬시비변척 진짜 룬시비변척 진짜 룬시비변척